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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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보는 거예요 아 이게 이렇게 되면 얼마쯤 하겠구나 42 18% 49 이렇게 시나리오를 세우는거지 그럼 이거 35에 사는거야 옵션이 더 좋지 그럼 이제 옵션이 더 좋으니까 그래도 한 50억 넘겨서 팔리지 않을까 싶단 말이지 은트라이 바로 가는거지 아 나 왜 8으로 7성은 쓰고 싶더라 욕심인가 봐 7성은 쓰고 싶더라 나만 그런건가 나만 그런건가 10억 안에 감자는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두개 올리는거라 확률도 높고 확률도 높고 확률도 높고 확률도 높고 확률도 높고 확률도 높고 어어 확률도 높고 한 번에 성공해야지 본전치기모같은데? 손해자는? 아니 근데 아직 성공을 못했다는게 중요한거지 아직 성공을 못했다 시비 없었는데 왜 자꾸 실패만하냐 왜 자꾸 실패만하냐 어 20억 쓴건가 개소내네 개소내네 어 왜 갑자기 끊기네 어 21억정도 쓴거같은데 어 21억정도 쓴거같은데 어 7성 안간다 안간다이 안간다이 아 본전을 치고 싶은게 사람의 욕심이지 본전치기 해야되지 않겠나 아 어 어 어 어 어 어 에어 아 10성까지만 가면 안되나? 10까지만? 아! 아씨 난리 난리 아 10성까지 가는 거 좀 오바였나? 타일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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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벨트 얼마 썼어요? 하하하하하하 육식 육식이 100 바퀴즈 아 윤지님 만원씩이나 후원 고맙습니다 못해도 2돈으로 10성을 가야 되는데 다 올라가야 되는데 실패 없이 그래야 본전 측이 아닌가요 아 아니야 탈피 12성이 더 찍기 쉽지 않나 확률이 높아가지고 아 근데 계속 떨어져가지고 아 그게 좀 문제긴 한데 확률은 높긴 한데 아 또 나눠내내주시고 넘어왔어 아 아직도 삼성이야? 아 4선이 2 아.. 퇴레 65에 완전 12성으로 가요 아주 어려운 미션이라고 아 연재님 고맙습니다 62여간에 12성을 찍어야 돼 하나도 없는 데 있어요 아우 무지까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흐릅니다 가자 곤전치기 일단 가보지 나이스 트라이 본전치기 일단 흐흐흐흐흐흐흐흐 찍었다 찍었어 왔다 아 아 아 12성짜리로 구만 35에다가 아 아 160억 밖에 안 썼네 음 나중에 못해도 한 200억 밖에 아 아 아 40억 정도는 먹었구만 오케이 오케이 12성 타일런트 헤르메스 벨트 아 주꾸미돋밥이나 먹으러 가야되겠구만 오케이 끝 아 아 아 아 아 아 에 에 아 아 아 캤 sanctions